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의 추천 패키지 중에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것은 Sidebar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패키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Sidebar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오른쪽에 표시되는 폴더와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이게 Sidebar입니다. 이 Sidebar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패키지입니다. 지금부터 Sidebar Enhancements를 우선 설치를 해보겠는데요. 이 수업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는 Sublime Text Control이라는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수업에서 패키지 확장 기능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Sublime Text Package Control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저걸 보고 오셔야 됩니다. Sublime Text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Ctrl-Shift-P 키를 누르거나 또는 Tools에서 Command Palette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Package P, C, I 이렇게 하면 Package Command Control Install Package라고 하는 것의 앞자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 패키지 인스톨러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 조금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확장 기능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Sidebar Enhance까지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보겠어요. 클릭을 하면 밑에 설치가 진행 중이다라는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고 성공적으로 설치가 끝났다라고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여러분이 폴더를 선택하거나 파일을 선택할 때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Package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라인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기능을 보여주는 제공하는 컨텍스트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소개해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쉬운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언급할 만한 기능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홈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우리 수업에서 보시면 사이드와 인헨스먼츠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cb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한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는 기능이 fcb키입니다. 선택을 하고 제가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중에 jquery.js javascript 파일을 열고요. 여기서 fcb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 파일이 브라우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현재 제가 선택한 이 jquery.js라는 파일이 이렇게 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 서버에 있는 파일 또는 실 서버에 있는 파일이 열리도록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재 디렉토리의 구조와 실제로 그것이 서비스될 때 사용되는 url의 구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라우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긴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프로젝트의 edit, project, preview urs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어떤 문서를 편집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한번 가보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edit, project, preview, urs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sidebar enhancement.json이라는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는 객체의 이름이죠. 그 객체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속성들이 또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했을 때 fcb를 누르면 url test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url로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alt fcb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alt fcb키를 눌렀을 때는 url underbar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에 지정되어 있는 url로 이 jquery.js라는 파일을 열어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주소는 절대 경로로 적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jquery.js을 선택하고요. reveal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윈도우 탐색기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맥을 쓰고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거기서 이 주소의 경로를 나타내 주는 아니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이 속성에 보이는 개체 이름이 있죠. 이 개체 이름을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의 절대 경로를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url 테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dev.opentutorials.org의 jquery.js 파일이다.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프로덕션 즉 실서버에서는 앞에 있는 dev가 빠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jquery.js 파일을 열고 여기서 fcb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 잘 안되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카피하고 이거를 전체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파싱하는 방식이 똑똑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작동합니다. 잘 따라해보시면 되니까 한번 이것저것 안되시는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jquery.js에서 fcb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dev.opentutorials.org가 열리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alt-fcb alt-fcb를 누르면 url production이 열리면서 여기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여기서 alt 누르고 fcb키를 누르니까 물론 지금 이 jquery.js라는 파일은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일들을 열 때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94.png라고 하는 파일은 저희 생활코딩의 로고 파일입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고 open with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포토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edit application이라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이 각각의 파일 확장자가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어떤 특정한 파일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sidebar in-house-munch라고 하는 이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확장 기능은 사실 상당히 요긴하면서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